아 여포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착한 녀석들이야 착한 애들이야 여포에 묘지를 왜 얘네들이 만들죠? 상국제들은 다 어디갔어? 여포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여포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얘도... 동호하는거야? 이걸로 2명씩 희생입니다 미션이 간 바로 오네 근데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죽은건 아니네요 의지가 남아있어 뭔 개소리야 흐흐흐흐흐 의지가 남아있네 흐흐흐 흐흐흐 이즈앤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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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 불금이 없네요 저 불금이 없네요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독립을 하겠다는 건가 죽였어 야 이시가미 표정이 비장하군요 역시 이시가미가 최종 보수일지도 모르겠네 잘하면 지금까지 같은 편이었는데 아 이제 삼국지를 좀 키워줄까 합쳐기가 멋있던데 합쳐기 때문에라도 좀 키워줘야겠다 장비는 꺼지고요 다 꺼져 어딨냐 조조 섬권 유빈 유빈 뭐라고 되는거지 기덕이 130이 되면 변신인가 그런거 같네요 남은게 명중률 밖에 없어요 아 회피율이 있네 회피율은 그람 무조건 너러오린이다 샹그릴라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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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진팔 꼬맹이라면 혹시 끝 그사람 아니 꼬맹이라뇨 가토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면 전 иногда 샹그릴라브릿지 샹그릴라브릿지 아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건 이번 스테이지에 오겠다는 거죠 싸움하러 오겠다는 거지 바라던바야 조토다 그래도 계속 전해 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전한다 그것이 진리 신이요? 밀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 새끼 꽉 막혔네 계속 해보라고요 이름이 크루스미사오 크루스미사오야? 성이 이상하네요 크루스미사오 저 구하러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찢어져야지 아 근데 붕기는 더이상 없어 네 붕기는 더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얘네들이랑 있으면 뭔가 모든게 다 될 것 같은 느낌? 모든걸 믿고 있어요 43화 최기점 특수 4위 대왕 특수하고 많아 히타가 이제는 무슨 대화도 필요없다 이건가 나오자마자 바로 출격이네요 아니 아니지 역시 설정이 안되있네 합체기가 유비손권 조제였죠 나머지 한마리는 누가 하지 잠깐만 손상향은 할수없고 혼자 놀아야되 왜냐 강하니까 빨리 놀아야되 뭐여 같이 놀 데가 없어 얘는 어차피 안할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조조가 문제다 근데 혼자 다닐까? 일단 전부 다 출격을 할 수 있는지 보죠 유리손권 이거 빼고 조조 얘도 빼고요 빼고 이엔있어 아 단쿠가가 사라졌구나 어? 붕기인가 지금? 아 지금 붕기였네요 아 붕기였군요 붕기다 이거 붕기였네 이엔 데려가야지 얘 얘 말고 또 있나 다 데려갑시다 뭐 그 정도? 맨날 저 소리죠? 딱 기다려라 끝내줄 테니까 끝내 줄 테니까 다가새우는 뭐야 카카오토 카카오토 아 저게 큰게 카카오토 카카오토 목표 까지 뚫으면 됩니다 카카오토 하던대로 갑시다 까짓거면 벌거있나? 하던대로 하면 되지 집중 안썼는데 괜찮려나? 괜찮아 그라운드 갈거니깐요 이제 더이상 쓰면 안돼 이거 한번더 쓰고나면 42짜리를 세번 써야되요 행운 행운을 세번 쓰려면 이걸 마지막으로 더불어 선사 완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안하네요 얘는 집중합시다 집중하자 자 주인공 뒤로 다 있으시오 메인컴이 쓰시오 아마도 삼국지애들 땅끄지 유비인은 나중에 기력이 130이 되면 변신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나이씨 물 한번 들어가 아마도 아 이겁니까 이거 화력이 세다 어 정말 화력이 세군요 뭐야 히로탄은 안 나왔잖아 히로탄은 나온게 아닌데 출격 안했는데 으악거리지 아빨 동립해 어란 말이야 아빨 어란 말이야 이내석들은 데미지가 잘 나오네요 오케이 이 녀석들은 데미지가 잘 나오네요 역시 어제 패스트움이 문제였어 쟤네들이 데미지가 잘 안나오는거였어 쟤 연출을 하도 많이 봐서 스킬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뭐 보던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는건데 이야 역시 건파이트때문인가 사격 데미지가 오지네요 사와탈이는 가만히 있었나? 왜 바로 위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죠? 사와탈이 말이야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좀 더 앞으로 가야되나? 조그만다 조그만다 다시 만냐 다시 만냐 123 125 겠죠? 오케이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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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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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는데? 아 안됐죠? 아 1모듈라 몇병기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일단 뭐 슈퍼드라운 쓰자 다른건 안보지만 몇병기는 보는 클라스야 안죽어? 안죽어? 아니 프리덤이 이런 존재였네 이거밖에 안됐어? 아니 제발 두마리 그래 활짝 그래 키드 까고 ής progressively 촤 commute 아agon eh 여기서 저 이닭 엄마둥 edge 회문거라 프리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자 소중 들어갔다 이걸로 결정하겠어 다 죽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어떤 상대라에도 이래서 보이겠어 어세싱크리드 암살자 같아 그냥 약한걸로 공격해도 되지 근접전투로 들어간다 네 얘는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그래 어차피 테란다면서도 안죽었어 포기해라 너희들의 미래는 죽음이다 아니 힘들어 맞추지도 못하는게 그냥 밑에 있는 애들 괜히 가기싫은데요 가면 괜히 고생만해 여기까진 오죠 여기서는 얘네들의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한애들은 머리를 쓸 필요없고요 약한애들은 머리를 써야돼 그 이유야 그래서 위로 보내기가 싫어 그래서 위로 보내기가 싫어 음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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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가 조금 깎였던 이유가 이거였죠 피가 조금 깎였던 이유가 이거였죠 음 언제나 말했지만 이거는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가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가 그래서 좋았다는가 그래서 좋았다는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여섯 저도 이겨도 구애는 없다 그럼 저 지면 되겠네 야 보수 상대로 카운터 떴어 이게 세츠나가 카운터가 떴다는 이유는 그거죠 이게 세츠나가 카운터가 떴다는 이유는 그거죠 얘보다 기량이 훨씬 높다는거야 아 죽을뻬는데 아깝다 아 죽을뻬는데 아깝다 내 앞에 서있다고 하는거라면 죽일군 양자점프 왜 너무 지사하냐 하지만 내가 발동한게 아니야 자동이야 자동 그럼 활약이 가자구 맞을턱이 없구요 아 이거 또 써? 발동률이 얼마나 되는겁니까 몇퍼요 이거 너무 잘쓰는데 불리하면 무조건 양자점프인데 아니 사실 사실 불리할것도 없죠 0%였지 명중열 더이상 얘네들은 보스가 아닙니다 조 combine 조 nord 목소리 봐 왔다 음 대신 쓸만하네요 하프너 중에 주인공 이외에 유일하게 쓸만한 녀석 얘 말고 역시 데미지 차이버성 도겨내기 양자점프 신났네요 그렇지만 절대로 맞지 않는다 이건 뭐 우주 계속 아무로보다 더한데 아무로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야 놀이평 너무 쎄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쳐날뛰다 아무도 상대가 안돼 그냥 뛰어들어서 다 쳐 죽이면 되는거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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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